네 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2020년 1월 6일 월요일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선물차트는 미니 다우차트는 5일선 11선을 이탈을 해서 파라블릭이 하락으로 꺾이고 이틀째 21선 기술적 반등 구간인데 반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일단 MACD가 하락으로 전환돼서 하락을 하는 거니까 오늘이나 내일 정도 반등을 할 때 그때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고 S&P500도 마찬가지로 이틀째 21선 지지받고 다시 상승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일단 모르는데 일단은 지금 MACD도 하락 다 이제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하는 공면이 맞고 빅스 컴포지트 차트는 21선을 회복을 했는데 이게 뭐 쭉 뻗고 올라갈지 내려올지는 모르는 형태인데 일단은 뭐 좀 내려올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좀 더 내려왔다가 은봉으로 끝나든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쭉쭉쭉 날라가는 그런 모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는 그 나리네님이 주식 격업 말씀하시는 거. 네. 호재와 악재는 길어야 3일에서 5일이다. 안녕하세요. 뭐 꽃창기자님이 들어오셨네. 네. 이름이 좋아가지고 풀명이 좋아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스 컴포지트 차트가 네. 일단은 51선은 우상향으로 돌려줬지만 21선도 돌파를 하면 원래 강한 상승이지만은 아직 우하향이기 때문에 뭐 간다. 그리고 구름대 밑에 있고 뭐 간다 그런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수 조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지수는. 그러면서 국내 지수도 곧 조만간에 터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락이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보다는 보이는 대로 하락이니까 현금비 좀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 오늘 선물은 외국인이 940억 팔긴 팔았는데 말인은 안 팔았죠. 그리고 개인이 사긴 샀는데 조금밖에 안 샀고 그러니까 뭐 내일은 폭락하기보다는 그냥 소폭 등락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내 지수로 보시면 먼저 환율은 쭉쭉쭉 단기 3일째 올라갔습니다. 일단 근데 심리도가 50이야죠. 이럴 때에 막 간다기보다는 찔끔 올라가다가 내려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내 지수는 코스피 종합차트가 주봉에서 보면은 일단 꺾이고 있습니다. 꺾여서 이게 파라블릭 지지받고 다시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 주에 좀 반등하거나 아니면 이번 주부터 파라블릭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일단 깨고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림이지만은 일단은 추세를 저 위에서 내려온 추세를 돌파한 그림이기 때문에 다시 지지받고 갈 것이다.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든가 이렇게든가 지지받고 갈 것이다. 파라블릭이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쭉쭉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되면은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딘가에서 터나고서 다시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터날까요 일단 뭐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고 많이 떨어지면 한 저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지지받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해둘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도 그을 수 있겠지만은 이 추세로 지지받고 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차트는 역시 얘는 근데 코스닥은 상당 맞고 떨어진 거지만 얘도 뭐 형태가 얘는 나쁘진 않습니다. 얘가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항상 그리고 주식을 쭉 하락한 종목도 그렇고 상승하는 종목도 그렇고 이렇게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종목도 그렇고 항상 주봉 추세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추세를 그어서 여기를 돌파하느냐가 관건인데 돌파를 못하고 찍고서 떨어졌습니다. 일단 거래가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 온 다음에 다시 어디까지 쭉 올까요? 일단은 이 파라블릭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파라블릭이 얘는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20주선 지지받거나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그림인데 그건 예상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 이렇게까지 뭐 이란 관계 악화되면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현금 비중 그때까지 언제 완전히 간다라는 걸 느낄 때까지 그때까지 현금 비중 좀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 1봉에서 봤을 적에는 최대 저기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여기를 리탈하더라도 네. 쩍이 그 쩍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지지받고 모르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현금 비중 챙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제 경험상 이게 갈려면은 네. 갈려면은 이거 지우고 네. 갈려면은 이 안에 네. 여기를 찍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선 이렇게 가든 아무튼 이 안에 들어왔다가 이게 올라타면은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쪽에 네. 지금 뭐 제가 스탕론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하도 되는데 해 놓기만 하고 일단 매수는 기다리시는 거 아니면은 조금만 사두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제 간다라고 치고 여기서 이제 몰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스탕 놓친 거를 몰빵 하고 또 가려다가 또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빼야 되고 네. 또 손실 났다고 아이고 뭐 뺏는 손실 얼마 안되는데 그냥 놔뒀다 놔두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아무튼 제 생각에는 여기 네. 이 안에 들어와서 턴하면은 가는 거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종목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추천드린 제이중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저 위에서부터 네. 하락이 엄청나게 네. 추천드린 이유는 네. 원래 항상 구름대를 네. 돌파를 하면은 돌파 했다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얘는 여기서부터 네. 저기서부터 여기서도 가다가 떨어졌고 여기서도 가다가 떨어졌고 네. 여기서도 가다가 밀렸고 충분히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가다가 상승으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원래 구름대를 돌파하면은 간다라는 건데 안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못 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구름대를 돌파했다고 섣불리 추천을 안 하는데 얘는 충분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름대를 돌파하고 갈 위치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30분봉에서 추세가 이렇게 했는데 이 추세를 이탈하면은 일단 매도 관점 드렸는데 그 시점을 매도를 했... 저기... 이탈을 했습니다. 그 단기 초단기 추세가 이탈을 하고 그러면은 즉각 제가 추천드리면서 일단은 이 추세를 이탈하면은 매도 관점 드렸죠. 손절 그런데 이게 장이 오늘 안 좋으면서 이탈을 했습니다. 일단 이탈을 했는데 또 막 쭉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본인 선택이시죠. 일단 본전입니다. 4,400원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4,435원까지 와서 본전 이상 수수료 세금 내도 거의 뭐 0. 몇 프로 손실로 나가는 건데 일단은 끌어올렸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장이 안 좋으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저같아도 제가 장중에 말씀 안 드렸는데 원래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이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쭉 예상외로 쭉 끌어올려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했는데 그래서 이때 그냥 끌어올렸을 때 조금 비중이 많거나 손실이 좀 두려우신 분들은 본전에서 나오는 게 최고고 좀 더 보다가 이렇게 손실로 마이너스 3% 됐다 2% 됐다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다음을 봐야죠. 그 다음은 일단은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거든요. 이 추세 이것도 중장기 추세입니다. 중장기 추세 근데 장기 추세보다는 일단 중장기 추세가 네 요 바닥과 여기 바닥 이전 바닥과 최근 바닥을 이어서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제 파라블릭이 하락으로 전환되죠. 할 땐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끝이 아니라 네 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를 여기 뚫고 내려가면은 일단 매도 후 어딘 더 돈을 주고 사더라도 어딘가에서 다시 갈 적에 매수신호가 다시 날 적에 다시 다시 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주봉도 지금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 하락으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긴 있거든요. 기준선 전환선 아래에서 20주선 이탈하면은 쭉 내려올 수도 있어서 갑자기 근데 위치가 그렇게 내려갈 위치는 아닌데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사놨었고 근데 오늘은 외국인 어제랑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팔긴 팔았는데 뭐 대량 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는 짓인 게 좋겠습니다. 일단 월봉도 저는 일단 월봉이 이렇게 시작되는 국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구름대는 이렇게 있어서 좀 갈까 했는데 갈 수도 이 위치는 좀 가기는 좀 어려운 위치긴 한데 구름대도 항상 참고할 뿐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관망이 낫겠고 월봉 주봉을 봐서는 갈 수도 있고 1봉도 여기서 빵 세우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이렇게 떨어지면은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때 손절하시고 또는 내일이라도 이렇게 갑자기 번쩍 들어 올리면서 본전이 온다 하시면은 불안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고 나는 손실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는 거고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쭉 급등을 누리시는 손절할 땐 손절하더라도 급등을 노리시는 분들은 계속 보유관망 하시는 거고 본전이나 본전 이상 와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렇게 딱 이탈을 하면서 심리도까지 죽어버리면은 이렇게 매도가 딱 나오면은 확실히 50 이하로 내려가면은 일단 매도치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신석제는 제가 오늘 이렇게 아 여기도 지금 이 전저점도 이탈하는 최근에 이 쌍바닥 자리도 저점도 이탈하는 그림이라서 오늘 비중을 축소하거나 손절을 실까 하다가 그냥 장기로 추가 매수할 돈이 저는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현금의 좀 챙겨주시는 게 좋긴 한데 저기 네 이럴 적에 손실이라도 현금을 좀 챙겨두시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추가 매수할 돈도 있고 장기로 너무 좋아 보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도 안 팔고 홀딩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왜 좋냐 이렇게 길게 벗더니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빠지기는 빠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너무 올랐는데 이렇게 보는 게 문제야.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늘상 말씀드리죠. 여기서 세 번 대박 차츠들이 대부분 이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위에서 신선도름 하다가 하다가 한번 골 파고 다시 올리고서 다시 한번 내리고서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래서 요 요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때는 진짜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깨고 내려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불안한 건데 지금은 일단은 모아가는 시국이지 저는 선절하는 시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월봉으로 20월선이 이탈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꺾였죠. 우하향으로 그래서 추가하락이 두려우신 분들은 일단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아요. 월봉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딱 세워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한번쯤 골 파고 올렸다가 이렇게 세면서 쭉 날라가지 않을까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투자 아니신 분들은 장기투자로 그냥 떨어지면은 계속 사실분 아니 사실분이 아니신 분들은 일단 매도 치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일단은 뭐 지금도 여기가 지금 매수권이기 같은데 여기 1단하락 2단하락이기 때문에 한번 3단하락이 오고 나서 이렇게 오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요 위에서 또 몇 달 동안 6개월 이상 놀다가 또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푹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양이에요. 일단 그래서 장기로 묻어주셔야 되지 이게 단기로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주식으로 뭐 10년 20년 또는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이 종목은 결국에는 갈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 종목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트럼프 대선도 이제 올해 말이 있고 하니까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금강산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A 프로젠트 KRC는 오늘도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외국인이 일신석제는 오늘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는데 A 프로젠트 KRC는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5일선을 이탈했죠. 그래서 내일 5일선 이탈을 하면은 보통 첫 번째 5일선 이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가 이상 갔다가 내려갔다가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서 또 은봉 은봉이나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이틀째도 원래 이틀째는 변곡점이 아닌데 이틀째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곡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일 이틀째 또는 내일 모레 3일째 시가 이하 저점이 되면서 3일째 아래꼬리가 길고 윗꼬리가 짧은 양봉 아래 꼬리 양선이 나온다 싶으면 이제 여기서 쌍바닥 치고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이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탈할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여기를 이탈하면 전량매도 또는 절반 이상 축소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 주봉에서 그리고 이 형태는 가야 되거든요. 일단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 형태에서 뻗는 경우가 많은데 주봉 60주선 이렇게 이렇게 있고 뻗어야 되거든요. 뻗어야 되는 데서 못 뻗으면 일단은 최소한 주봉 저기 엠벨 볼린저 밴드 하단 18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그것은 여기를 이탈하면 18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못 가면 커트 하겠습니다. 얘는 일신석제처럼 장기 투자 안 할 겁니다. 일단 일신석제를 그 이미 늦었다고 하죠. 이미 손절하기에는 늦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 너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얘는 이렇게 이탈을 하면 아마 마이너스 한 4,5% 한 3,4% 손절로 나올 겁니다. 이탈하면 그리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지지받고 올려주면 다시 사던가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개인도 사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고 떨어지면 그래서 진정한 그리고 월봉에서 거래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들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월봉에서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는 있습니다. 일단 들고는 있는데 외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갈지 서사주정받고 그냥 갈지 이렇게 쌍바닥치로 내려올지 무너질지 모릅니다. 일단 모르는데 일단 보조지표가 심리도가 밑으로 내려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지표는 50 이상이고 여기는 또 화살표가 나있고 그래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응의 관점으로 들고 있지 이게 간다고 100% 확신 못합니다. 그리고 주봉도 지금 일단은 꺾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불안불안한 형태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쭉 운줘면은 이렇게 V자 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V자 상승은 어떨 때 나오느냐 연봉 월봉이 메소신호가 나올 적에 그렇게 V자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일단 보시면은 1봉이 장기 2평들이 쭉 쭉 위에 있죠. 위에 있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저거를 다 뚫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못 뚫어 올리는 법라는 건 없는데 뚫어 올리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건 무엇이다 연봉 이 좋은 거 외소신호가 난 거 근데 얘는 지금 다 꼬라받고 있죠. 꼬라받고 있어서 V자루는 못 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가면 이렇게 가지 얘가 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이렇게 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가려면 여기까지 가려면 좀 몇 년 걸릴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적당히 먹고 나올 먹고 일부만 들고 있던가 아니면 전략 매도 어치던가 그럴 종목으로 보여지고 그래도 먹으면 어디까지 먹겠나 이게 뭐 여기 6400원 이나 뭐 여기 중간 정도 7400원 이 정도 까지는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여기서 이제 이건 파동도 아니죠 이거는 파동이 시작 되려고 그런 거고 여기서 뻥 가면 1차 파동 이렇게 내려왔다가 뚝 가면 2차 파동 마지막 3차 파동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전략 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미세린은 오늘 떨어졌는데 일단은 단기 추세 단기 추세 딱 하단 하단이긴 합니다. 5일선 이탈을 했고 오늘 어제 외국인들이 팔긴 팔았는데 뭐 많이는 안 팔았고 12월 27일 날 이때 외국인이 46만주 들어왔고 판 것은 20만주 판 것도 30만주네 그래서 조금 들고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갈지 말지는 일단은 이게 심리도가 안살아서 좀 껄쩍지근 했는데 역시나 이탈을 했네요 일단 보유 관망하고 이렇게 이탈을 해서 내려가면 저기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내일 이탈할 적에 즉각 단기 매매는 매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일단은 이게 박스권을 돌파한 그 상단 여기는 1층이면 그 1층 위에서 놀고 있어서 아주 강력한 경우인지 이렇게 해서 원바닥 쌍바닥 쓰리 바닥 찍고서 갈지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일단 바닥은 저는 이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 정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유 관망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내일 저 같으면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면 일단 매도하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2평 밀집상태에서 근데 지금 월요동도 2평 밀집에서 딱 태워줄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지금 5개월선 딱 찍고서 이제 양 음 양 양 양음 양양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거를 갈 수 있다라는거지 간다는게 아니라 일단 기대는 해보고 오늘까지 오늘까지는 참아보고 내일은 이제 가면은 가는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런데 보시면은 또 5일선 이틀한지 하루 첫날이죠 첫날이라 이어서 내일 갈수도 있지만은 뭐 갈까 뭐 그런 형태인데 일단 이런거 분봉 봐야되는데 30분봉 해서 매도신호 회사에서는 이렇게 차트가 안지저분한데 집에 똑같이 설정했는데 이렇게 지저분하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3바닥입니다 일단은 3바닥 원바닥 쌍바닥 120분봉상 3바닥 그래서 여기서도 신교도 지금 딱 저점에서 사는 찬스일 수 찬스일 수 있긴 합니다 일단 그런데 매도신호기 때문에 선매수고 선매수는 웬만하면 안하는게 좋고 지지받고 갈적이 하는게 좋고 선매수는 10에서 최대 15%가 제일 적당한 구간 일단 해볼만한 한 위치긴 한데 여기서 갈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지 모르는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대응의 관점으로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유닛슨도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며칠 전에 엘슨 말씀드렸는데 이제 갈 때 됐다 오늘 아래꼬리 소양선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도가 50 이상 단기 지지표 메소 신고가 보내고 5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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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찍었고 5일선 이탈했다가 5일선까지 끌어올렸고 아래꼬리 소양선이기 때문에 내일 급반등할 수도 있고 시간의 단일가로 시간의 단일가로 보시면 시간위로 2.49%가 올렸네요 이렇게 종가로 아래꼬리 소양선 나올 적에 그때 사시는 겁니다 일단 당연히 메소 신호가 나와야 되고 얘는 이렇게 이것도 딱 세워놓고서 20조선 위에서 놀다가 빵 가는 형태 얘도 지금 A프로젠 KRC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는 가는데 A프로젠 KRC는 못 가면은 참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 제가 사고 있기 때문에 유닛슨은 제가 안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파라볼릭이 다 내려오면은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 변곡점이 왔다라는 건데 찌르고 내려왔죠 찌르고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내려오면은 또 저항받고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때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가는가 안가는가 확실히 분석하고 손절을 칼같이 하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봉에서 딱 오늘이 매수급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7월달부터 고속도로에서 정기 저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코리아 FT 등 전기 스마트카 자율주행 관련 차들이 올라갔는데 이 에이테크 솔루션이 매수 신호가 나고 있고 오늘 파라볼리기 전환되고 내일 만약에 시가 이하 5회선 근접할 적의 매수 관점으로 사보실만 합니다 저는 항상 단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 단기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단기로 해야 제가 추천드리고서 손절이 짧기 때문에 이 추세를 가지고서 매매를 내일 5회선 근접할 적의 매수 그래서 이거 21선 인탈하고 깨고 내려가면 손절 관점으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얘는 저기죠 거래가 늘고 5회선 회복 회복 안착을 했고 내일 근데 뜰려나 모르겠네 거래가 늘고 5회선 회복 안착을 했고 파라볼리기도 전환됐고 추세도 돌파했고 얘는 안 돌파했네 이 추세는 돌파를 했고 가다가 밀리겠네 그러면 저기에서 그리고 월봉 밑에 볼린저 밴드 하단 찍고서 파라볼리기 찍고서 올라가고 있는 거 월봉 심리도가 좋네요 요런 거 요런 거 갈 수 있거든요 네 딱 3중 바닥 찍고서 이제 쭉 정고점까지 노리는 겁니다 일단 정고점 받고 조정받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거나 그래서 지금 충분히 해볼 만한 위치입니다 삼성이 2대 주주로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 원래는 저기 코리아FT가 대당주죠 코리아FT 얘도 뭐 지금 주가가 바닷건이죠 심리도 좋고 얘도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할로 분할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인서도 이제 바닷건에서 좀 죽어있지만은 바닷건에서 저가로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그림이고 원바닥 상바닥 쓰리 바닥 찍고서 이제 5개월선 회복 안착하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단 옵투른텍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5개월선 찍고서 21선을 돌파하고 이탈을 했다가 지금 이탈한 것도 아니죠 오늘 장이 안좋아서 밑에 있었지만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쭉 뻗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내일 뻗으면 갔다가 밀리겠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갔다가 그러면 파라블릭이 딱 전환되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고점이고 아마 밀릴 겁니다 밀러가지고 쭉쭉쭉쭉쭉 파라블릭 쭉쭉쭉 쭉 내려오면 이 부분에서 관심가져만한 그런 종목이고 우리기술투자 SCI 평가정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어서 또 올라왔죠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선매수만 해서 내려오면 추가매수 그냥 가면 그것만 먹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SCI 평가정보는 지금 우리기술투자는 이게 저점인가 바닥 찍었나 그렇게 의심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전저점은 깨지 않고 5개월선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국면이고 심리도가 50이상 살아있고 근데 이 SCI 평가정보가 20개월선을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돌파하고 내려오고 지금 돌파하고 이제 막 가려는 그림이긴 한데 이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때는 막 날라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뚫고 정고점 부분 오면 매도했다가 조정받으면 재매수 그래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뚫고 날라가면 그냥 가면 안 먹는다 날라갈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21선을 뚫었으면 정고점까지는 간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지금 2730원 사면 뭐 요정도 3500원 정도 까지면 봐도 수익률이 30-40%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올라왔기 때문에 외바닥이죠 추세는 돌파했네 돌파해서 요 안에서 놀아주면 딱 요 안에서 모아가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한일단조도 바닷권에서 추천을 여기서 딱 추천이 아니라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얘는 뭐 추세를 돌파하더니 그냥 날라갔거든요 이것도 추세고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아래꼬리 소양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딱 사분만 한데 그냥 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럴 적에는 그냥 있는 것만 선매수 그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선매수는 해놓고 5% 10% 그냥 가면 그걸로 먹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바닥치면 추가 매수해서 비중 팍 늘리는 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여기서 못가고 떨어지면 많은 비중 했다가 손실폭이 커기 때문에 적당히 5% 10%만 하고서 하시는게 맞다 그 다음에 뭐 코스모 화학은 오늘 아래꼬리 소양선 형태 10리도 50 이상 그런데 저는 원래 이렇게 뭐죠 이 아래꼬리 소양선이긴 한데 제가 별로 안좋아하는 아래꼬리 소양선이거든요 위에 몸통이가 뭔가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모양은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런데 10리도가 50 이상이고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요 추세로 저 상단까지 보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간다 뭐 이렇게 해서 간다 뭐 그렇게 섣불리 생각 마시고 그냥 N자 패턴으로 이 추세대로 이어나가서 이탈하면은 일단 매도하고 어디서 지지받고 가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오늘도 추세 바닥이기 때문에 사야되고 내일도 시가 이하로 내려오면은 요정보 한번 사보시길 바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외국인들이 근데 외국인들이 파랄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사고 있고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그러니까 연기금이 수급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연기금은 연기금은 뭐다 거북이다 거북이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갈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월봉에서도 가는 겁니다 얘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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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렇게 갈지 그냥 갈지 제 생각에는 한번 돌파했다가 21선 찍고 나서 내려갈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연봉이 매수신호가 나온 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얘는 지금 다 이렇게 팍팍 떨어지고서 매수신호가 안 나오고 밑으로 끌어박고 있죠 이럴 적에는 V자 반등이 아니라 적당히 반등 나오다가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적당히 올라갈 적에 절반이나 여기 5결선 부근에서 매도치는 게 매도치고 떨어지면 재매수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엘컴택도 오늘 장중에 이거 더 가는데 사야 되는데 했는데 항상 했는데 하고 안 샀더니 이렇게 올라가죠 항상 최대 거리 터진 종가도 돌파를 했네요 일단 그래서 보유자만 하시면 되겠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게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은데 못해도 전고점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고 신규도 신규도 지금 일단은 선매수는 해볼 만한 기간입니다 구간입니다 일단 근데 5일선도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쭉쭉 이틀 3일 이렇게 쭉 내려주면 해야 되지 그냥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왜 그러냐 월봉이 지금 딱 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있는데 추세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원래 제가 중간을 좋아한다고 했죠 중간 그래서 급등하면 요기 요기를 생각을 하는데 요런 형태는 제 생각에는 그냥 쭉 올려주면 전고점 부분에서 매도치고 나오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일단 KMG약은 일단 너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지금 2평이 121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이렇게 떨 이렇게 떨구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신호가 나고 10리드가 50 이상인데 이게 그런데 내일 또 갑자기 갈 수 있겠죠 갑자기 가면 단타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볼린저베트 상당 파라볼리 상당 까지 그래서 얘는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 매수 해놓고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하시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손절 라인은 제과적에는 이게 손절 라인이 이긴 한데 이거보다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진짜 여기서는 뭐 관망만 하시던가 그냥 가면 안 먹는다 또는 관신 중목에 넣으셔가지고 떨어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분할로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졌다가 반등하다가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분할로 사가지고 여기를 손절 잡고서 한번 해볼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얘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지금 저 장기 입형을 뚫고 올렸다가 내려왔습니다 일단 이만큼 횡보등락 또 여기서 이만큼 횡보등락 여기서 또 횡보등락 후 여기 전구점 돌파해서 여기 한 이 정도까지 한 6천원 7천원 노노까지는 나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중국에 사스가 발생했는니 못했는니 그거랑 관련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분위기 현재 되게 좋거든요 딱 보면 이 추세를 돌파하면 사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려오는 추세 돌파하면 돌파하면 사가지고 제가 봤을 적에는 돌파하면 운조면 날아갔는데 돌 날아가기보다는 옆으로 좀 길 것 같습니다 겠다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파할 적에 5% 딱 5%만 사가지고 조정받고 갈 적에 15% 한 20% 까지는 해볼 만한 거고 유닛캠도 내려오면 사고 그냥 가면 안 먹는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 세우글로벌이 제2의 저기 뭐죠 안철수 테마주 안내비랑 써니전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제가 저기 이거는 가더라도 안 된다고 했죠 저는 왜냐 저기 홍준표 관련주기 때문에 근데 너무 좋아요 차트는 3년 이상 적자 기업도 아니고 올해에도 그렇게 많이 적자는 안 냈고 지금 6억에 마이너스 지금 3,4분기까지는 7억에 2억 순이익 5억 나오고 있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는 뭐 뭐 저기 최대 2,845원 거기까지는 갈 모양인데 운중에는 돌파를 해서 3,700원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모양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보이는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보이는 모양이거든요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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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보시고 요한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급등해서 써니전자 같은 그런 모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 1봉에서 매수신호 주봉에서도 매수신호 그리고 지난주에 최대거래 터진 2주에 시가를 돌파를 하고 지금 지지받고 가는거기 때문에 2,055원을 손절로 지금도 사셔야 되겠네 주봉마서는 월봉도 지금 완전히 2평이 저 240월선이 쭉 내려와서 2평 밀집상태에서 이제 쌍 갈 수 있는 모양이고 쌍부닥 치고서 지금 가고 있는 모양 매수신호가 났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터져 주정받다가 며칠 동안 여기서 가면은 그때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매도 후 또 이렇게 이거는 초단계 추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가면은 그때 그때는 여기서 가면은 좀 비중을 더 늘리셔가지고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홍전표 관련주 안천수도 떴는데 홍전표도 뜨겠죠 이제 필링크는 이게 21선을 일단은 지켜는 주고 있는데 이게 뭐 횡보등답할지 갈지는 모르거든요 갈지는 모른데 일단 월봉에서는 딱 기본 형태가 5개월선 딱 찍고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프로는 저기 5개월선 찍을 적에 무조건 사보시라고 사보실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 해주려고 또 올려놨고 컴텍 시스템 뭐 CS2020인가 뭐 한다니까 네 관련주류에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저희 강남큰서님이 말하는 거 저는 저는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차트가 요렇게 이제 3600 4800이 이제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고 이렇게 해서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 찍고 나서 올라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떨어지더라도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월봉이 근데 그냥 갈지 올라갈지 뭔지 모르죠 뭔지 모르는데 일단 최대 거리가 터진 게 뭐 다 거기서 거기네 거리가 터진 게 일단은 이게 확실히 간다는 모양 자체는 모양 자체는 이제 5개월선 이렇게 돌려주면서 딱 세워놓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조정받고서 빵 이렇게 갈 수 있는 모양이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 달에 갈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근데 갈 수도 있고 다음 달에는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양이고 모양이긴 한데 이 심리도가 지금 꼬라받고 있죠 이럴 적에는 간다 라고 100% 생각을 해면서 현금이 저기 비중을 비중을 20% 30% 늘리기보다는 적당히 그냥 10%나 15% 5%나 사가지고 그냥 가면 그거 하나 먹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이렇게 뭔가 꼬라박을 적에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꼬라박는다고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꼬라박다가 빡 올라갔죠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5개월 선 딱 또 찍고서 갑자기 다음 달에 쭉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가든 말든 간에 여기서 한 사봐야 됩니다 일단 형태가 얘도 길게 보면 이렇게 길게 보는 습관이 너무 길게 보는 습관도 들여놓고 들여놓긴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요렇게 보면서 아 너무 좋다 차트 너무 이쁘다 그렇게만 하시면 몇 달 동안 손가락만 빨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도 참고만 하는 거고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좋거든요 여기서 빵 세워놓고 빵 했다가 여기서 빵 세워놨죠 이렇게 하다가 한번 여기서 접었다가 다시 세워놓고서 일단 세워놓고서 행보하면 간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세워놓고 지금 행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닥을 거의 찍고서 세워놓고 행보하는 거기 때문에 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어제도 외국인이 13만주 사고 오늘도 장이 안 좋은데 6만6천주를 사고 그래서 저는 얘는 5개월선 찍고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근데 지금 막 사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여긴가 어딘가에서 지지받고 가면 양복 나고 딱 가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왜냐 일단은 저는 이 두 개 동시리탈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지금 21선 5일선도 동시 이탈됐습니다 그래서 건망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턴하면은 그때 이제 여기서 턴하면은 5일선 이렇게 나와서 5일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5일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안에서 회복 안착하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갈 적에 이때가 최고 매수 100점입니다 이따가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V자로 슉 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내일 만약에 시가 이하로 이 선에 근접할 적에 선 매수 5%만 해보고 떨어지면은 매도하시던가 아니면 추가 매수 나중에 추가 매수 할 돈을 기다리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란 게 매수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냅다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파우넷도 이쁘다 이쁘다 했는데 아주 그냥 장이 안 좋은데도 잘 가고 있습니다 보유 관망이 좋겠고 주봉도 매수신호 월봉은 약간 애매모호하고 주봉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매수신호가 보내고 1봉에서도 매수신호가 보내고 이때는 뭐 하는거죠 이때는 못먹어두고 하시는겁니다 일단 추세 바닥이고 그래서 보유 관망이 좋겠고 단기루는 요겁니다 항상 요거도 있는데 여기 바닥과 바닥 긋고 이 박스권 내일 찔끈가다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그거 먹자고 한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죠 요렇게 횡보승락하다가 저 매몰대 위에 부딪히면 매도했다가 떨어지면 재매수 그런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중장기는 절반만 매도 필룩스는 이게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해서 올려놨는데 종가를 쭉 내렸습니다 설명을 드릴까 한 이유는 아 이게 가는거 같다 같아가지고 가는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가는게 아닌거 같아요 가는게 아닌거 같고 왜냐 일단은 나리네님은 뭐 이렇게 고점에서 쭉 이건 아니지만은 대량거리에서 터지는 은봉이 나온다 치면은 다른 사람들은 상투쳤다 약세신호다 해서 매도를 하는데 나리네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일 지켜보고 추세를 안깨면은 요 추세를 안깨면은 거기가 눌림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고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데이터 솔루션도 그랬죠 최근에 데이터 솔루션도 뭐 이렇게 그럴 수가 있겠죠 기간을 100을 놓고 보고 100을 놓고 봤더니 이 점점점이 안 보이네 100을 놓고 봐도 항상 나리네님이 나리네님이 100을 놓고 봐라 그러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긋고 추세를 안깨죠 그리고서 원바닥 쌍바닥 쓰리 바닥 치고서 남들은 이때 뭐 이거 약세슈노 이거 또는 이렇게 고점에서 쭉 올라온 올라온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얘는 올라온 상태도 아니고 요 바닥에서 원바닥 쌍바닥 쓰리 바닥 치었더니 그 다음날 빵 갔죠 이렇게 그래서 필룩스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추세바닥인데 거의 바닥이죠 그래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보시면은 일단 거래가 터진 은봉이고 5일선은 오늘 이탈을 했고 지금 단기지표는 신대드는 50이상 50이상이라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준점이 주봉 월봉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1봉이 메소신호 나도 주봉 월봉이 메소신호가 안 나면 가다가도 꼬꾸라진다 이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일단 주봉에서 심리도가 꼬라받고 있고 메소신호가 이제 날라고 날지만 단기지표는 메소신호가 날 수도 있는 국면이고 월봉도 지금 꼬라받고 있고 꼬라받지는 않네 일단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조정받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조정받다가 가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정받다가 그리고서 돌파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그리고 연봉에서도 지금 심리도가 살아있죠 이럴 경우에는 뭐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반등은 좀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운조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림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그래서 시카이아로 올해 시카이아로 내려갈 적의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종목이 필룩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는 내려갈 수 있으나 일단은 요 추세만 안 끼면 다시 갈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필룩스도 1차 2차 3차 파당 나오고서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종목이고 갈지 말지는 저는 아직 초보라서 그런가 어떤 분들은 이게 끝났다고 쳐다보면 쳐다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갈 것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면은 하고 여기서 가다 그냥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가다가 못 가면은 그때 매도하는 저는 근데 여기서 가는 그림이 나오면은 얘는 꼭 해볼겁니다 일단 1신석제를 팔아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동목입니다 일단 공부 차원에서라도 하던가 그리고 얘는 바닥도 찍고 올라가는 거죠 바닥도 뭐 많이 떨어져 봤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 이렇게 떨어지겠죠 뭐 홈키스트도 네 파라볼리 전환되고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빵 세워지면은 매도하는 거 정고점입니다 이거는 항상 정고점 네 요런 형태는 항상 정고점 6500원이 가장 안전한 매도권입니다 네 더 가면은 일부만 더 가는 걸 먹던가 아니면은 그냥 가면 안 먹는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얘는 V자 반등이 나오기가 어려운 정복 같아 보입니다 저는 필력수도 네 올라왔기 때문에 말 안하려다가 안하려다가 이 2평 밀집에서 빵 한번 세워주지 않을까 싶은 정복이고 그런데 얘는 빵 세워주는 정복이지 빡빡빡 날라가는 정복은 아니라서 홈키스트랑 피델리스는 올라갈 적에 매도하는 거지 따라가는 정복이 아니라고 봅니다 GV도 여기서 참 보긴 봐야 되는데 안 봤는데 이렇게 잘 가네요 그래서 내일 하나 둘 셋 오늘을 어떻게 보면 3일째인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3일째죠 3일째라서 오늘 매도가 아닐까 싶은데 제 경험상은 내일 이렇게 못가고서 떨어지더라도 다음날까지 보는게 좋습니다 4일째 푹 가면은 그때 매도 정복점 보건에서 매도 치고 떨어지면 다시 먹는다 그냥 가면은 저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가면 안 먹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창이 이렇게 갈 줄은 몰랐네 1 2 1 2 2 3 3 4 5 6 6 6 6 6 6 6 6 6 7 7 7 8 7 9 10 7 8 9 7 10 9 3 14 14 14 15 20 보조지표를 보는거죠. 요런게 대박인겁니다. 이런게. 그런거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 요렇게 5성 첨단투자같이 이렇게 꼬라받고 있는거는 별로 안좋은거다. 이런거는 그냥 여기 막 내려가다가 낙폭이 과다하면 한번 번쩍 들어올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거지 막 쭉쭉 뻗는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팬스타 팬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팬스타 일단 보기전에 안내보고 안내밹을 딱 보시면 알겠죠. 일단 여기 다 이게 박스권을 뚫어올렸거든요. 그러면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가능성이 크겠죠.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래비 한 9만6천원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 거든요. 그러면서 팬스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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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타는 뭐 이 정도까지는 언젠 1150원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가는 그림인데 일단 갈지 말지는 모르고 일단 오늘 5일선 21선을 동시 이탈했고 기간 100을 놓고 보면은 이게 추세가 될 것이고 개인들만 지금 24만주 22만주를 샀고 일단은 뭐 대북악자가 나오면 얘는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나 처음 처음 들어보시나요 동호김님은 예전에 제가 캔들 볼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캔들 볼륨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이 바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은 이렇게 장기 병들이 쭉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냥 가면은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또는 이게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여기를 자연스럽게 올라타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정고점까지 4천원 부근까지 가는 그림이거든요 4천원 그래서 지금 사면은 장기적으로 3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그런데 이러한 종목이 운 나쁨에는 상패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항상 이런 종목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생각을 하시는 거고 얘는 거래가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얘는 엄청 조합음이 있다 일단 그러면서 여기를 지지하면은 3천원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4천원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인데 이런 게 상패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냥 단지 그냥 기업 정보입니다 기업 정보 기업 정보가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되고 시가 총액 526억 최대 주주 16% 3년 이상 적자 아니고 2018년에 이렇게 2019년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에 2억 단기 순이익이 2억 12억 4억 16억 18억이 났죠 2019년 12월에 뭐 마이너스 100억이 날 수도 있지만은 아직은 저희가 모르죠 모르는데 흑자가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단기 순이익이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실적은 나쁘지 않고 유보율이 조금 없네 유보율이 없고 근데 부채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해볼 만한 종목이다 상패달 종목은 아니고 저 밑에 막 뚫고 내려갈 종목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딱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뭐 이거 이탈하면은 매도 하시던가 네 근데 이것도 중장기 추세 1번이지 장기 추세는 아니고 네 장기 추세는 뭐 적어거든요 이거 네 운 나쁨에는 660원 동목까지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상패되느니 더 떨어지느니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네 여기만 여기까지는 버텨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턴하면은 그때는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면은 네 이렇게 뭐 여기서 저항받고 네 한 요정도에서 한 1800원 정도에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4000원은 무조건 가는 그림으로 보고 보여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얘가 차트가 항상 급등할 적에는 정고점 부근에서 매수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400원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시면 보조지표가 네 매수신호가 딱 났다가 51선 21선 동시 돌파하면은 되게 좋은 건데 안착하고 네 안착하고 하나 둘 셋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고 있죠 네 이게 그러니까 가려면은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파라볼릭이 지지 받고서 다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파라볼릭이 이탈되면은 떨어질 것이다 파라볼릭이 이탈되면은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얘는 떨어졌다가 네 가면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근데 얘는 대북주기 때문에 대북주고 안철수 테마고 그리고 지금 월봉으로 120월선이 쭉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120월선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기본 원축이 기본 상식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올라타고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우상향 돌려주고서 빵 가야 되는게 기본 상식인데 이렇게 내려올 적에 이 2평이 위에 있어서도 갑자기 빵 급등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걸 노리 운 좋으면 그걸 노리는건데 네 그건 운 좋은 경우고 지금은 일단은 그냥 정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서 네 여기를 막 뚫고 내려가지 않는 한 계속 보유관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월봉에서는 꼬라받고 있죠 지금 꼬라바꾼거는 뭐라고 했죠 내가 안철수 관련주 안납 써니전자는 엄청 잘 갔는데 얘는 못 갔죠 한번 뻥 했다가 내려갔죠 왜냐 대북쪽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대북쪽에서 그런거 했지만 일단 보조지표가 꼬라받고 있고 월봉에서 주봉에서도 상승 나오려다가 다시 못나왔죠 월봉이 꼬라받고 있으니까 연봉은 이제 최대거리 터지고서 이제 뭐 신호는 날려고 올라오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봉 모양이 이제 막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은 아니고 이제 막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 그리고 이렇게 최대거리가 터지면 그 뒤로 1년 2년 3년 이렇게 기회거든요 기회 시가 이하는 기회입니다 기회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되겠고 전환선도 쭉 내려왔네 그래서 여기서 빡빡 갈 수 있다 어디까지 운줄은 여긴데 여기는 절대 못가고 연봉 봐서는 74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파미셀은 내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1선 생명선 살아있고 추세 살아있고 추세 바닥에서 5일선을 첫 이탈한 날이기 때문에 내일 여기서 상승 잉태형이 나오면 딱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탈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일단 일단 그럼 10시 20분이기 때문에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아 이 알컴텍도 샀어야 되는데 그렇지 엘컴텍도 이렇게 구르빠 골파고서 하이힐기법 이렇게 해가지고 빡 들어올리고서 제가 이때 했거든요 이때 이때 해가지고 아 이거 대박 차트다 그때 장기평 안 봤을 적에 이렇게 안 봤을 적인데 이거 대박 차트다 모양이 쫙 해서 이제 가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정구점 가다가 거꾸라졌죠 왜냐 여기 1200길선이 항상 이렇게 이 2평이 쭉 내려오면 여기가 매도권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런데 여기서 돌파하고 날아갈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2평이 요렇게 요렇게 내려온 모양은 뭐라고 했죠 돌파하고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런데 돌파하고 간다 라고 장담하는게 아니라 돌파하고 날아갈 수는 있으나 막고 떨어지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거고 돌파하고 날아가면 거기에 그 추세로 그대로 이어나가시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거는 돌파하고 갈 수도 있고 요렇게 뭐 2평 요렇게 요렇게 내려온거 있거든 요렇게 요렇게 요런거는 절대 돌파하고 날아가진 않다고 제가 날아가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요런 경우는 돌파하고 날아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드리는 경우 이유는 마찬가지로 네 장기평들이 있을 적에 네 이게 막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경우 그런걸 생각하지 말고 맞고 떨어지는거를 잘 봐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엄청 이쁜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빡 찍고서 횡보등락 하다가 빡 정고점 저항받고 막 가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런데 이 장기평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꼬라받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얘는 내려왔다가 여기서 딱 세워놓고서 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얘는 돌파하고 지지받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아무튼 그럼 올해의 관심은 뭐냐 제해준 코스메틱이 과연 이 추세를 깨고서 내려갈까 올라갈까 그게 제일 관심이고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두 명이 샀기 때문에 1신석제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내려가면은 더 살 거기 때문에 A프로젠트 KLC가 과연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치고 갈까 떨어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쌍바닥치고 가면은 저는 장기를 이라고 한 1신석제마저 팔아가지고 A프로젠트 KLC를 샀다가 딱 가면은 일단은 여기서 1신석제 판 것만큼 다시 팔아가지고 다시 사겠습니다 1신석제 그래서 얘는 여기서 가면은 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간다 라고 확신을 못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나면은 한 번 없으신 분들도 한 번 사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100% 확신해서 이 종목을 강력히 사라 라고 말씀 못 드린 이유는 갈지 말지 모르고 월봉에서 꼬라받고 있고 연봉도 지금 꼬라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봉은 되게 좋아보이는데 그래서 말씀을 가니까 사세요 이렇게 확실히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이테크 에이테크 솔루션도 관심이고 KM작도 너무 관심입니다 그래도 트위치는 많이 들어오시긴 하는데 트위치 들어오시다가 다 나오는구나 이게 다 영어 영어 아이디라서 이게 저게 타람인지 로봇인지 모르겠네 외국인인지 그럼 궁금하신거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너무 게을리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 그 돈이 안들어와서 너무 스트레스에요 지금 그게 빨리 들어와야 진짜 진짜 인생 목숨 걸고서 열심히 한번 해볼텐데 뭐 하기가 싫어하네 흠 이 미지코프도 참 여기서 가려다가 못가고서 아네 밑에서 쌍바닥 치고 하네 그냥 V자로 슉 가버리네 흠 정고점이니까 오늘이나 뭐 내일부도 쳐야 되겠죠 오늘 안전하게 가려면 오늘 매도치는게 제일 좋고 흠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 치면은 5일선 회복 안착 메소신호 나오면은 그때 사는겁니다 이렇게 요때 요 때 사서 깨면은 매도 가면은 먹고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데 그걸 잘 못하죠 이 센 이 센트럴 이 센트럴 모텍도 최대 거리 터진게 빵 여기네 여기를 돌파 돌파 밀렸다가 재돌파 했네 그러면 항상 기본이 이거거든요 기본이 최대 거리 터지고 기준봉 이거 여기를 돌파 했다가 가야되는데 돌파했다고 다 가는건 아니죠 밀렸는데 다시 되돌파 했다가 지지받았어 지지받고 하나 둘 셋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간다 위로 갈 적에 사야되죠 근데 매수신호가 닿네 사야되는데 그 다음날 빵 빵 빵 참 쉽습니다 지식은 근데 그거를 실행에 못 옮기고 갈까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쌍바닥 쳤는데 갈까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 수익률이 안 안 남기는 건데 일단은 과감하게 뭔가 보인다 싶을 적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단 최대 기준봉이 딱 세워졌다 그 최대 정가를 거래를 돌파 지지받았다 그런데 돌파 지지받고 하나 둘 셋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간다 할 적에 매수신호가 난다 그럴 적에 앞으로 사시길 바라고 이거를 머릿속에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꼭꼭 세게 넣으십시오 물론 이런다고 당한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가다가도 똑바로 꼬꾸라질 수 있는데 그때 매도를 손절을 하면 되고 이때는 도전을 30% 40% 50% 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